보신 것처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일으키고 있는 돌풍에 외신들도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한국 서점가와 온라인 스토어에는 한강의 책을 구하기 위한 대기가 끝도 없이 밀려들었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한강의 예기치 못한 수상은 한국의 자라나는 문화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였다고 짚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또 K-POP과 오징어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가 K-문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강 작가를 비롯해 한국 여성 작가들이 보여주는 글쓰기는 여전히 매우 가부장적이고 때로는 여성혐오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